리바이버의 납축전지 재생에 대해 제일 궁금해하시는 5가지 질문을 꼽아 보았습니다. 리바이버가 왜 필요하고 어떤 배터리에 설치해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중 어떤 모델을 언제 구매하는 것이 좋을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 리바이버는 왜 필요한가요? 납축전지의 노화는 과학적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노화의 가장 큰 원인인 황산납화는 배터리를 사용 중일 때는 물론이고 배터리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때에도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납배터리 노화 속도를 늦추어 오래도록 힘있는 배터리로 사용하시려면 황산납을 제거해주는 리바이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번째 질문, 리바이버는 어떤 배터리에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품 배터리일 때부터 사용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남은 수명을 2배에서 3배까지 늘려주는 효과를 가짐으로 잔여 수명이 거의 남지 않은 배터리보다는 수명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 배터리에 설치해야 효과가 나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성능이 떨어졌다면 리바이버를 설치해보세요. 세번째 질문, 리바이버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리바이버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반적인 재생 복원 장치와는 달리 상시부착형 기기이므로 별도의 충전이나 탈부착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고주파 장비처럼 충전 외로 별도의 복원 시간이 필요하거나 물리화학적 방식처럼 배터리를 탈거해서 재생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단지 리바이버를 배터리 업데 부착해 두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번째 질문, 어떤 리바이버가 제 배터리에 맞을까요? 보수형이나 무보수형 랍배터리 모두 리바이버를 설치하실 수 있고, 배터리 용량에 따라 F시리즈나 G시리즈를 설치해야 합니다. 배터리 용량이 250A 이상이면 F시리즈를, 그 미만이면 G시리즈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다섯번째 질문, 리바이버는 언제 구매하면 좋을까요? 신품 배터리에 설치해도 좋고, 충방전 성능이 떨어진 배터리에도 좋습니다. 리바이버의 기계적 수명은 10년 정도이므로, 배터리를 교체하게 되더라도 새로운 배터리에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찍 구매하여 현재 사용 중인 배터리에서부터 설치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유리합니다. 리바이버의 납축전지 재생에 대해 가지셨던 궁금증이 모두 해결되셨나요? 황산 납제고로 수명과 성능을 모두 향상시키는 리바이버, 신품 배터리나, 사용하고 계시는 배터리에 간단하게 설치만 하면 배터리 비용도 절약하고 업무 효율도 올라갑니다. 값비싼 납배터리 오래오래 사용하는 방법이 있냐고요? 리바이버로 해결하세요. 리바이버의 납 Alma 리바이버로 설치만 하면 내 요즘 구매하올 수 있을 것 Iron Step 5 리바이wel ي